오늘은 벌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벌집을 올려줍니다 형도 올라가갖고 벌집을 밑에꺼까지 밑에꺼의 힘을 받으세요 위에꺼는 훗도 넘어가요 그냥 위에는 잡으면 안돼요 혼자 믿으러 이거고 예예 내꺼는 안넘어가래요 안 넘어가래요 제가 잡을게요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대로 조금 더 조금만 더 예예 벌집고 위에다가 조금 더 들어서 지금 벌 밑에다 이쪽으로 우측으로 우측으로 조금만 더 예 그대로 살살살살살 벌집지마 됐어요 놓으세요 예 벌집지는 소리 난다 이거 찡겨 죽어도 돼 많아가지고 이게 원래 벌 놓을 때 혼자 할 때 벌집지는 거 걱정되면 이거를 그리시 얘기를 하기로 한쪽에 다 놓고 한쪽을 한쪽에만 놔 두개 놓으면 안되고 한쪽에 놓고 논 다음에 나중에 요거를 안에서 바람을 훅훅 불어지면 들어가 그리고 그 때에 싹 대내면은 벌 안 끈대요 야 이제 일익불 하나다 글쎄 글쎄 그러면은 거기 됐고 벌이 거기까지는 안 내려왔으니까 이거 안 껴줘도 될 거 같은데 그래야 이거 아 요거 땜도 안돼 요게 하나만 껴줄 때 그냥 이게 많아서 그렇구나 우리 같은 거네요 아 이거 내껄 갖고 요 잘라줬 걸로 잘라줌 잘라준가 아니 이게 안 잘라준거가 좋을텐데 아니아니 잘라준거 빼봐요 정도면 잘라준게 쏙 들어가더라고 쏙 들어가면 안돼 나중에 뗀치로 잡아 떼기 좋아야돼 아니아니 안 빠져 그만큼은 돼 응 그게 다 딱딱 됐어 여기는 안 들어가야 돼 이것 때문에 안되겠어 그냥 하나만 해놔 이게 앞에 안맞았다 안맞았다 어디 여기 살짝 걸리는데 그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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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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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isingly 그렇게 탐 이렇게 오직 네 아멘